박사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생긴 송영길 대표, 최고위원들이 나왔는데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전부 다 민생만 외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180석의 힘은 개혁의 힘이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문자 행동이고 강성 지지자로 몰아버리고 원 취지는 개혁을 하라고 180석을 줬는데 이제는 그 목소리마저도 조중동 프레임같이 강성 지지자들과 선을 걸으려고 민주당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있고 개혁은 뒷전이고 민생을 챙긴다 이런 현상이 물론 이해는 갑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대패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민심이 좀 이반이 있다 이래서 본인들이 민생정당이라는 거 내년 대선도 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우리 박사님이 볼 때도 되게 답답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민생은 기본이죠 그러니까 저도 기본인데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한 게 뭐가 있느냐 따져봐야죠 민생을 위해서 개혁이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이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민생으로 그동안 매컨대 민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그런 규제, 불납년 규제라든가 법적 문제라든가 이건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의 구호였어요 항상 항상 민생은 이명박 박근혜의 구호였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클린턴 대통령의 가장 유명한 말이 있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정치적으로 어떤 담론, 어떤 개혁 주장보다도 사람들은 민생, 경제 문제에 좀 민감하죠 먹고 사는 문제가 다 민감하고 어려워지면 불만이 쌓이고 불만을 현 정부를 향해서 표출할 수밖에 없는 건 너무 당연해요 민생은 가장 기본이에요 문제는 무엇이 민생을 가로막고 있느냐라는 거죠 무엇이 민생을 가로막고 있느냐 그걸 거기다 대답을 줘야죠 안 주거든요 일단 예를 들어서 이제 민생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민생정책이라고 이명박 정권 때 얘기했던 것은 친환경 녹색성장이었어요 그럼 뭐였어요? 4대강 콘크리트를 쳐바른 걸 친환경 녹색성장이라고 했잖아요 땅바닥에다 백조부 박아 놓고 그렇게 박아 놓고 민생이 뭐 나아졌나요? 박근혜 정권 때 보세요 창조경제라는 희한한 말을 만들었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아무도 아무도 몰라요 창조경제를 뭐 했는지 뭘 창조했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빙내서 집사라는 건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런 것만 했는데도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지금 보세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놓고 보자면 한국이 세계 10위 경제안은 확실히 들어왔단 말이에요 G7 이탈리아를 제쳤다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주가지수는 3000을 넘겼어요 구매력 대비 국민당 소득도 1번을 앞질렀어요 구매력 대비해서 놓고 보면 경제성장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어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코로나를 잘 대처했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특히 이번에 1.4분기 놓고 보면 작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성장했다고 그러잖아요 원래 잘 보도를 안 해요 물론 이제 이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민생 정말 심각하게 애 먹는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자영업자들 특히 지금 심하죠 그 고통이 너무 심각해요 뭐 지금 저도 이제 오늘 어떻게 병원에 갔다 오다 보니까 주변에 작은 가게들 많이 문 닫았더라고요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는 거죠 코로나 극복이 민생 정책이에요 지금으로서는요 코로나 극복에 방해하는 그건 코로나 극복을 어렵게 만드는 그러니까 가짜뉴스들을 행행하잖아요 백신 맞이 못 맞게 하고 이 백신 갖고 오면 저 백신이 좋다고 그렇죠 그런 식의 가짜뉴스들을 사실은 단속하고 빨리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집단 면역을 이루고 그래서 좀 자유롭게 마스크 안 쓰고 일상으로 들어가는 식당에 들어갈 때 이름 안 쓰고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민생 정책의 핵심이거든요 이건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민생을 떠든다고 그게 민생이냐고요 민생을 앞에서 내세운다고 민생인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동안 진짜 민생에 필요한 것들이 뭐냐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이런 가짜뉴스는 안 바라고 쓸데없이 불안감 조성하고 우리나라 잘하고 있는데도 못한다고 계속 저주 퍼붓고 악당 퍼붓고 이런 언론에 대해서 무엇인가 개혁하는 것이죠 사실은 민생 대책이에요 그렇죠 검찰 보수에 한 번 유전무제 무죄 유죄 가난한 사람 더 힘들게 만드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거 개혁하는 게 민생 대책이거든요 민생이 다른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데 개혁 피로감이 있다고 하니까 민생으로 방향을 돌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것들이 없으면 아무리 이것이 선거를 의식한 발언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동조하기가 힘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너무 많이 들었어 민생이란 말은 이건 박정희 때부터 내내 하던 얘기예요 경제 좋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옛날에 옛날부터 얘기 들어보면 민생이란 얘기를 부지 꺼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민생이 어려운 건 언제나 어려웠지 사실 어려운 사람이 좋은 적이 없었어요 맞습니다 지난 수천 년간 어려운 사람이 좋은 적은 없었어요 항상 경제 좋다 잘된다 신난다라고 하는 사람들 주식 부자들 부동산 부자들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민생이라고 이렇게 과일대 포장되거나 과잉 표시가 돼요 늘 그래 왔어요 우리가 최저임금 지금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또 장사 못하는 자영업자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산적해 있긴 한데 이게 법으로 할 일은 아니잖아요 비상시국인데 국회가 할 수 있는 일도 제한돼 있어요 뭐가 민생을 가로막고 있는 건가 진단을 하고 나서 얘기를 해야죠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뭔지 보여주겠다 뭔지인지도 좀 보여줘야 되고요 그것도 없이 구호로서 민생을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까지의 개혁에 대해서 개혁의 후퇴를 정당화하겠거나 보류하겠다는 말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길 바라고요 저도요 그게 아니길 바라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시민들이 일반 대중이 개혁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데 마무리될 건 마무리해 빨리 빨리 마무리하고 공수처 발적을 했으면 공수처 수사 빨리 정해서 수사 시작하고 이런 일들을 좀 해야죠 그건 이제 행정부가 할 일이고요 국회에서는 이제 담론 차원에서나마 민생 문제를 얘기하고 싶으면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을 내놓고 동의를 구하고 이게 필요하죠 마치 우리가 그동안에 개혁에만 열중하고 민생을 뒷전에 돌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민생은 늘 굉장히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문제였던 거죠 주권 여당이었습니다 언제 빼놨어? 기본적으로 잘 챙겼거든요 저는 그거 빼놨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있었죠 이제 복귀는 해봐야죠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 1차는 모두에게 줬다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있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선별지원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 선별지원과 전국민 지원 사이에 어떤 장단점이 있었는지 이제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시험해보고 조사해보고 판단해보고 그리고 이게 이러이러한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만약에 한 번 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고요 이렇게 하는 방향이 맞겠다 이런 정도의 논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민생정책을 소홀히 한 민생정책이 뭔지 본인들이 있다면 이러이러한 곳에 소홀했으니 앞으로 더 챙기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없이 이것이 개혁이냐 민생이냐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인 것처럼 이건 전화선택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개혁과 민생은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걸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건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 말이 와던데 개혁을 보루를 위한 변명이 아닌가 너무나 민생은 당연한 건가요 변명은 아니에요 변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본인들 생각이 자꾸 이제 그런 누가 그렇게 언론에서 그렇게들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빠져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정치적 담론으로서 시민들에게 개혁이냐 민생이냐를 선택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건 근본적인 잘못이에요 민생을 위한 개혁이고요 개혁도 개혁 보리도 민생을 위해서 보류해야 돼요 진짜 개혁도 민생을 위한 거네요 그렇죠 모든 게 민생을 위한 거예요 그런 건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마치 개혁과 민생을 선택의 문제인 것처럼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담론이죠 그러니까 사기예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기란 말이에요 그런 사기를 치면 안 돼요 정치인들이 좀 더 민생에 민생에 가까이 다가가는 개혁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겠다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새로운 지도부 우리 전형 박사님 말씀 참고로